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굳어지는 거죠. 굳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자녀들하고 되게 마찰이 생기거나 또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마찰이 생길 때가 되게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유연성의 부재하고도 굉장히 일치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의사 정원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대통령 모습을 초기부터 이렇게 가만히 제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좀 거칠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자주 썼지 않습니까 언젠가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한 30년 정도 검사를 하고 나와가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죄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투쟁적으로 매사를 그렇게 대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 어떤 특성에 물을 빼는 작업이 퍽 오래 걸렸다. 이제 물을 뺀다는 것은 정치라는 것이 협상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게임의 일종이라는 부분을 본인의 제2의 천성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말 때문에 구슬슬 오르거나 이런 걸 보면 그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활동했던 아 저분이 검사 원래 검사 출신했구나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조차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물을 완전히 빼는 거가 대통령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30년 정도 특수통 검사로 날리다가 항상 피의자를 다룬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지시하거나 물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하고 관계는 또 지시하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검사란 그런 또 독자적인 그런 체제니까 그러니까 항상 피의자를 다루 온 거죠. 피의자를 다루 온 거니까 연 대통령께서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전 중에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번에 의사 문제를 다루는 것도 2천 명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더라도 일단 정치인이 되면 국정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 2천 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500명에 시작할 수도 있고 1천 명에도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이 못한 일을 500명에서 시작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좀 문호를 열어주고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렇게 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지지나 이런 것을 더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그런 위치에 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론 동향을 제가 계속 이렇게 그냥 예를 들면 여론조사기관이 한 그런 여론이 아니고 민심이 어떻게 보는가라는 부분을 계속 관심을 이렇게 가지면서 예의주시해 보게 되면 처음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100% 내가 찬성을 할 수 없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여론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특별하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을 조금 죽일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좀 이렇게 낮아지는 거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한참 현장에서는 후보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시점에 대통령께서 지금 정도의 여론이 많이 바뀌는 시점에서 2천 명에서는 양보할 수 없으니까 의사들이 일방적으로 양보해라 이렇게는 하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살아가면서 이제 생각도 좀 말랑말랑해야 되고 행동도 그렇다니까 신념이나 원칙이 없이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의사들 면도 좀 세워주면서 자기 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충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21년 정도 총선이 남았는데 제가 늘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라는 것은 선거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선거고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드는 결과를 국민들이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무슨 끈덕지 무슨 근거만 있으면 그런 구실만 있으면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다. 그래서 그 구실을 제공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대통령 자신이 전혀 양보할 그런 의지가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에서 대패하게 되면 대통령 지금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은 아무 써잘데기 없는 게 됩니다. 그거는 뭐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선거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최대한 선거에서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꼬여 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수면 밑으로 내려왔던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일종의 선입견 저분이 검사구나 검사 출신이구나 이런 선입견이 그동안 많이 없어졌는데 이번 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전면에 부상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선거 지고 나면 아무것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패배가 상당한 폭으로 이런 패배를 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 자신의 안위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파들은 그렇게 야밀차지 못하지만 좌파 진영 사람들은 있는 죄는 부풀리고 없는 죄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 편 죄는 무죄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에 승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조금 반보 후퇴를 하셔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의사들을 나오게 해서 500명에서 시작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긴 게임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을지 아무도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건의를 못할 거 아닙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본인이 깨우쳐야 되는 거죠. 본인이 조선이나 중앙에 댓글에 사람들이 나온 이야기를 퇴근 후에 좀 자세히 읽어보실 수가 있으면 생각을 좀 바꿀 수가 아니겠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